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이 보고 싶었어 어른들의 장난감을 리뷰하는 길린TV의 길린입니다 오늘은 브이로그용 카메라 GV-1F의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리뷰 촬영도 GV-1F로 찍은건 따로 표시해둘테니 영상 화질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들이 많긴 한데 이런 카메라들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브이로그를 찍기엔 참 무겁더라구요 나이 먹어서 그런가? 두 달 전쯤에 이렇게 액션캠 한 대와 같이 가지고 다닐 좀 더 동영상 화질이 좋은 카메라를 찾다가 당시에는 소니 GV 시리즈 빼곤 대안이 없는 것 같아 구매했습니다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소니가 친환경에 꽂혀있어서 그런가 패키지가 종이와 식물 유래 비조직 패브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성품이? 어라? 충전기 좀 주지? 야박하네요 첫인상은 뭐 장난감 같이 귀엽게 생겼습니다 친환경에 꽂혀있는 소니답게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요 윈드스크린도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만들었다고 하고 근데 이거 광고 사진은 되게 폭신한 느낌인데 실제로 보면 다나카 머리처럼 뭔가 떡져있는 머리카락 같습니다 가로 105.5mm, 세로 60mm, 그리고 깊이가 46.4mm로 꽤 작은 편입니다 무게가 배터리와 메모리 카드 포함해서 256g 정도로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액션캠이랑 같이 가지고 다니려고 산거라 두 개 합쳐서 무게가 400g 정도이니 무게는 정말 딱 좋네요 1인치 센서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부터 고화질의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작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동영상용으로는 꽤 큰 센서입니다 화질 자체는 당연히 엄청 좋습니다 그러나 풀프레임이나 슈퍼 35mm, 카메라 내비, 심도로 인한 영상미는 좀 떨어지긴 합니다 실제로 실내 오즈모 액션3 같은 최신형 액션캠과 같이 실내 촬영을 해봐도 정말 비교가 안될 정도로 화질이 좋습니다 아 양고기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또 가고 싶네요 조리개 2.0의 교체 불가능한 짜이즈 양의 달렌즈를 사용합니다 이게 35mm 카메라에 20mm 화각으로 브이로그용으로 매우 좋은 화각입니다 달렌즈지만 약 4배의 디지털 줌을 지원해서 생각보다 촬영하기 편하더라고요 디지털 줌을 쓰다보면 굳이 광학 줌 렌즈가 필요 없겠다 싶을 만큼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최소 초점 거리도 5cm로 가까운 편이라 이렇게 접사 촬영하기에도 참 좋더라고요 배터리는 연속 촬영 시 약 90분 촬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거치캠으로 액션캠을 놓고 GV1F는 중간중간 들고 찍는 형태로 촬영을 해서 배터리 하나를 다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스위블 액정을 지원해서 이렇게 셀피 찍을 때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캠코더 같이 액정을 열면 카메라가 켜주고 닫으면 꺼져서 이것 또한 너무 편하더라고요 촬영 중인지 아닌지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았습니다 물론 촬영 중에 이 레코딩 램프도 점등하고요 입문용 카메라답게 심플한 인터페이스가 특징인데요 제가 보기엔 매뉴얼이 없어도 될 만큼 기능이 단순한 편입니다 그냥 뭐 켜서 찍고 끄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촬영하기 너무 편하고 반대로 특수한 촬영에서 수동으로 조작해야 할 때는 정말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망원시장에서 횟집을 찍는데 셔속이 너무 빨라서 플리커가 엄청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낮추려고 하는데 뭐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그래도 가지고 있는 액션캠에 안티플리커 기능이 있어 액션캠으로 찍긴 했네요 뭐 이런 카메라는 되게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또 여성분들이 색상이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색상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메뉴 버튼을 눌러서 5번 색상 색조를 선택한 다음 크리에이티브 룩을 선택하시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다양한 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에서 소프트 스킨 효과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이, 미드, 로우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로 선택하시면 돼요 화면에 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제품 리뷰 모드가 되는데 이렇게 리뷰하시는 분들에게 괜찮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지 카메라 언박싱 할 때 한번 기능을 써봤는데 이후로는 실내에서 리뷰할 때 그냥 좀 더 큰 카메라를 쓰고 있습니다 AFC 당연히 사람 인식하고요 제품 리뷰 모드일 때는 자동으로 꺼지더라고요 배경 흐린 모드 같은 것도 있는데 아무래도 1인치 센서에 광각 렌즈라 이런 대형 센서 카메라처럼 완벽한 아웃포커싱을 기대하긴 힘들죠 그냥 아, 이런 기능도 있고 약간 더 배경이 깔끔해 보이고 싶다 싶을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손떨방이 있습니다 근데 전 걸어다니면서 찍을 땐 액션캠 들고 찍는 게 팔에 부담도 덜한 것 같고 손떨방 성능도 훨씬 좋아서 액션캠을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슬로우 앤 퀵 설정이 가능하긴 한데 굳이 이걸로 슬로우 모션을? 차라리 그냥 야외에선 FHD 240프레임을 지원하는 액션캠으로 찍는 게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PC에 USB를 연결하면 웹캠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에게도 괜찮은 카메라를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윈드스크린까지 주긴 하는데 제가 야외에선 주로 이런 무선 마이크만 써서 내장 마이크를 쓸 일이 없네요 아무래도 조용한 실내에서는 어떤 마이크든 잘 들리긴 하겠죠 허나 야외에 소음이 있는 곳에선 이렇게 집중되는 무선 또는 핀 마이크가 좀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용 어플이 무척 빠릿빠릿합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켜기만 해도 스마트폰에 연결됐다는 알람이 와서 어플 알람을 꺼버렸습니다 먼 거리에서 혼자 촬영할 때 참 유용하니 저같은 1인 크리에이터에게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전용 그립을 지원하는데 셀피용 그립이 많아서 안 샀습니다 그리고 그립 끼면 무거워서 이렇게 액션캠에만 하나 달아주고 추가로는 안 가지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영상 전용 카메라인데 타임코드 기능이 없네요 아마 이걸 쓰시는 분들이 타임코드 기능을 안 써서 안 나온 것 같긴 한데 좀 아쉽네요 오늘은 소니의 gv1f를 간단하게 리뷰해 봤는데요 가볍고 작아 휴대하기 좋고 간단하게 촬영하기 좋은 편의성을 제공해 굳이 카메라를 잘 다루지 못하시는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라 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좀 특수한 상황에선 수동 조작이 살짝 아쉬운 카메라이기도 합니다 일단 동영상화질이 액션캠과 비교했을 땐 앞살이라 할 수 있으니 액션캠 하나와 같이 가지고 다니면 브이로그는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v1 마크2와 비교시 뭘 사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냥 둘 중에 가격 좀 더 저렴한 거 사세요 어차피 한두 번 쓰고 안 쓸 거라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만나요 그럼 안녕